해물, 오늘 해물탕 끓일 거니까 꽃게하고 탄낙지 손질하고 싹 씻고 지고 할게요, 그거 지고 할게요, 제가 수염 자를게요 콜리스도 중요하지만 의상에 맞게끔 이거 너무 큰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밝은 것도 괜찮고 이거 하나 입혔지 않아? 어, 이것도 괜찮다 이런 것도 오해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것도 괜찮네 이거는요? 저기요 네 이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이거 하나 하나 다 떼야 돼 네? 하나 하나 다 떼야 된다고 네 해물하고 다 그려갖고 그런지 안 하냐 아이고, 내 맙조사 뭔 도망 내놓고 있네 뭐가 있어? 엄마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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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